이티엄 전탄 상대입니다. 계약대로 절반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으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계좌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해보세요. 지금 보냈거든요. 카카오페이로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루! 자 이번 경기를 테란 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전 테란 대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의 테란전입니다. 요즘에 이제 푸태전에 대한 승률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좀 자신감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블루스톰 아 블루스톰이라는 전장에서의 게임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의 그 또 좀 판단이나 그런 것들이 좀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기본기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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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하게 하나 둘 하나 둘 만약 이번 판도 이기면 9연승 오늘은 진짜 일찍 방종해도 되겠다 진짜 분량 걱정 없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이고 호두아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프로브 정차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진 게이트라는 거를 좀 배제할 수는 있거든요 상대방이 약간의 좀 뭐 프로브가 늦게 이상하게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진 게이트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빨리 투자를 해서 프로브가 왔다라고 하면은 전진 게이트까지 바라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프로브 때문에 못 때리죠 아이씨 깜이 형 페북으로 보고 재밌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시는 아이고 혁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헐을 또 찌르려고 전진 게이트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웬만해선 그러진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 흠쓰 다같이 이거 뭐야 투게이트야? 아. 뭔데? 뭔데 사전 거리 안 줬는데 먼다 먼다 안 돼 슬롯 2개까지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하나보네 뭐랄까요? 본진에서 뭐 다른걸 못봤던거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뭐였는지는 파일로인거같은데 놀아다니면서 보고 맞춰봐봐 영역을 내리기죠 악초축비 완료를 할까요? 영역을 내려주십쇼 목표 위치하지 전해봐 뭘까요? 간마당 말티는 아닌거같고 이런거는 졸리비고 갑자기 이번에는 이런 데이터를 얻는게 좀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좀 많이 쫄아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대박입니다 마인이 있기 때문에 살아갔네 속도でき냐면 결맛이 불쌍이 문제없습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문제없습니다. 대비 대비. 대비 대비. 어? 터지는데요? 어? 흐허! 흐허! 헤헤! 이걸 2득 본다고. 와우! 뭐야 이거. 흐허! 흐! 리버가 와서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상대방이 리버를 받고 리버를? 너무 잘 잡았죠? 양치기 대장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살았다.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나 좀. 아 뭐야. 명령을 내리시죠. 압니다. 목표 살짝. 오오? 목표 살짝. 목표 살짝. 이동.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리버가 죽었네. 목표 살짝. 말씀하시죠. 갑니다. 엑시비 준비 완료. 예. 갑니다. 이동. 그릉그릉. 목표. 예.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아. 말씀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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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자리 잡고 이게 앞마당에 폭격이 돼요 이메일 진짜 테란이 개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앞마당에 폭격이 됩니다 말도 안되죠 앞마당에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언덕 밖에서 말도 안되지 종족이야 이게 갑자기 열받네 이거 진짜 당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당해보신 분들은 테란 사기다 말 나오거든요 진짜로 별거 아닌거 같은데 개빡쳐요 뭐야 이거 잘..잘..잘 막네 하지만 이게 시작이죠 뭐..잘 analysis 일부러 2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5분정도 예방을 내려라 열받지! 열받지! 매우 열받지 테라는 이렇게 좋은 맵이다 테라는 강하다! 테란합시다 자, 스테란을 많이 합시다 저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 깨졌네 저건 뭐야?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뭔가 했네 저기 왜 저기 있지? 랜 이제 리버를 태우고 왔으니 돌파를 하겠죠 하나 하나 저쪽도 쯤이야 저쪽도 쯤이야 저쪽도 쯤이야 말씀하시죠 갑니다 목표 설정 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각주 준비 완료 좋아 문제없습니다 골고라 오로우 이럴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되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홓 으아아아아아아앗 아, 왜 이렇게 재미있냐, 스타그래프트 다 이기니까 재밌어 죽겠네 역시 스타는 이겨야 재맛은 드럼다 하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다 이긴거 하겠지 진짜로 흐흐흐흐 아 너무 재밌어 아니 뭐 하는거보다 다 잘 되고 마인마다 다 터지고 안바닥 다 죽고 재미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 흐흐흐흐흐흐 아니 조진님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하는거마다 다 잘 되고 있어서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저같아도 열받을 것 같은데 볼리아까지 모아주는게 일꾼이 많이 없네 경력보면 미니렛이 부족한다고 문제없습니다 개웡 있으십니까 호우 그정도 쯤이야 알겠습니다 개웡 있으십니까 호우 그정도 쯤이야 문제없습니다 흐흫흐흫 너무 좋아 아비터도 못 갈걸? 가난해서 왜냐면 원가스이기 때문에 아비터에 대한 생각을 굳이 할 필요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좋습니다. 딱 쪼보제고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끝났죠. 또 멋있어. 또 많지 않아서 로버티즈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프지. 뿔잼. 아 어디 아프냐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장난이고. 침대 위주술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롤롤롤롤. 아이고. 침대 위주술사님. 약간 좀 닉네임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쎄네. 로드카 있어야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우로로로로. 핵 쏠까? 근데. 응. 요즘에는 그.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거의 뭐 크롬병의 홍보대사가 될 정도로 유명해져야겠지 요즘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쓴 건 아니었어가지고 야 리버를 얘 꽂고 있네? 오케이 4점 끝낼까요 그냥? 추고 싶어 뭐야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돈이 돼? 뭐 앞마당만 먹어도 할 수 있어 게이트를 다 돌리지 못할 거예요 에반데 아아 뭐야 내가 달았어 뭐야 대놓고 했어 한 방만 쏘자 딱 한 방 공격 가면서 딱 한 방 쏘자 딱 한 방 3판인의 마우스로만 승리하면 만원 콜 콜 고맙습니다 3판인의 마우스로만 승리하면 만원 콜 고맙습니다 다원미르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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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긴 한데 요거트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따 쏠게 그래서 공격 앞으로 해야지 뭐지? 개악하네 역시 골리앗이다 아 센터도 못 둘러 뭘 아니지 스티티링 선몸 히힛 스티티링 어 안 끝났네 투ipanggax2 이제 아 아 세이디 이번에 한 3점 주겠지 아쉽죠? 나쁘지 않았죠? 다 이겼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누구 탁에 갑시다